매주 년에, 이 시간에, 우리 그룹의 기념일과 성제의 강림 기념일과 성제의 기념일에는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루나이에서 오는 그룹입니다. 손을 올려주세요.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밖의 축제말이 안에는 따뜻합니다. 오늘은 두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향유 흘려주신 기념일과 성제께서 강림하신 기념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매년 이곳에 올 때마다 제에게 항상 같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고 나서 다 잊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듣고 또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잠이 들어버리고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눈물과 피눈물을 700일간 흘리셨는데 그리고 나서 700일간 온몸을 다 짜내어 향을 흘려주셨습니다. 왜 성모님께서 눈물과 피눈물을 극도로 흘리셨고 또 온몸을 다 짜내서 향을 흘려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가능한 한 우리가 더 빨리 성장에서 주님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총체입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셔서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부수고 또 갈아서 완전히 빵으로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강해지게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윌리아님을 통해서 성체로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영원한 불 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에게 고통을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서 오고 싶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작은 영혼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서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많은 국도의 고통들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당하신 이 고통은 바로 이전에 받으셨던 고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더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날 윌리아 엄마께서는 그 많은 십자고통을 받으셨고 또 오상의 서문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6년에 그 오상의 서문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심하고 아픈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나 윌리아 엄마께서 지금 현재 당하시는 고통은 이전에 받으셨던 고통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심한 극도의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당신을 모든 것을 내놓고자 하십니다. 어느 날 윌리아 엄마께서 제게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던가를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머리의 고통은 완전히 폭발할 것 같은 그런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받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머리가 어지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머리가 화선이 폭발할 것 같은 고통을 받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심해지고 또 심해져서 결국에는 폭발하는 것 같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 머리에서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써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오신 순례자들을 위해서 공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이만 오기만 해도 정말 눈을 뜰 수도 없고 어지러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이미 30년 이상 그 많은 극심한 고통을 봉헌해 오셨고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정말 돌아가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십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자신을 모두 짜내서 당신의 모든 기름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부수셔서 성체로써 모든 그 사랑을 주셨고 윤리와 엄마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는 지금 하느님의 의도에 자는 힘이 더 이상 없어지고 있구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윤리와 엄마께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 자신을 다 부수셔서 성체로써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 자신을 다 부수셔서 성체로써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그분께 원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깨어나십시다. 이 성모님 Spotify 운리와 웅마므로 사end의 마음을 도움이 될 para she will be given the grace to continue dog Jones and society. 도움이 될까에 우리의 몫을 종소리에 계속lers vo 정리하십니까? 어느 날 제가 유리 엄마께서 거쳐 하시는 곳에서 기도를 드리려고 갔는데 유리 엄마께서는 눈러뜨시지 못하셨고 죽은 듯이 그렇게 누워계셨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 중에 몸부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성사를 드리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불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하고 기도드렸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불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직자들, 수도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직자들, 수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청하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어둠에 가득 찬 이 세상을 용서해 달라고 제가 주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리 엄마께서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하셨고 또 무언가를 잡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유리 엄마께서 눈을 뜨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리 엄마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제가 목격하셨고 그리고 유리 엄마께서 피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제가 목격하였고 유리 엄마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제가 목격하였고 정말 그렇게 고통을 심하게 받는 모습을 보고 저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살 수 있는 거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더 많은 희생과 보석을 바치도록 합시다. 더 많은 희생과 보석을 바치도록 합시다. 죄인들의 회계를 위해서 바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바치도록 합시다. 정말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 성직자들 수호자들은 바로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 대다수의 성직자들을 깨어있지 못해서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마음을 정말 찢어주셔서 마음에서 피가 흘리고 계시고 눈물을 흘릴 때 그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양떼들이 계속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에게 더 많은 고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느님의 은혜를 찾아 더 붙을 수 있도록 고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모님께서 은혜의 손을 붙들고 계신 그 성모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윤리와 엄마를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정말 때가 늦기 전에 말입니다. 정말 더 이상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전체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모든 세상과 유혹과 마개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판단하고 단죄한다면 여러분들이 판단받고 단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모두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하나로 완전히 일치하도록 합시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함께 동신 정답을 외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부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지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신을 구워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뜻의 한자어로 여러분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정방정 모두 함께 외치도록 합시다. 마정방정 여러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조금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더욱더 더욱더 복음하는 것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복음하는 것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웃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결심을 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난 아담과 이불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합시다. 새 아담과 새 이불을 입도록 합시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고래 성사를 자주 보시고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의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또 오시게 되면 다시 여러분께 같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의 솔레자들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의 술래자들은 정말 의미가 가득한 피정이 되실 것입니다. 유리아 엄마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많은 추억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서 거룩하고 성인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세상을 걱정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오직 주님과 성모님만을 따라서 곧장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 마리아의 고원 방주는 마지막 방주입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의 방주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 방주를 타고자면 이미 때는 늦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도 노아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태우고자 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도 죄만 지었습니다. 노아는 마지막 시도로 부디 방주에 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늦을 것이고 여러분 수장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면서 이 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고 오직 그 노아의 가족만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의 문이 닫히자 40일 동안 밤낮없이 비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다 늦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눈물과 피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서 오너라고, 이 때가 늦게 전에 나에게 오너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뛰어나셔서 여러분 영혼과 육신과 정신을 하나로 일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겨울도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날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탈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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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Hanım require 동영상 rer k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